나는 오디션 봤지? 저는 그... 하월짱이라고 했잖아요. 아아... 네일에 떴었는데... 캠으로 이렇게만 찍어서 올리면 되던 거? 아, 그냥 프로필 사진 찍고 셀카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소녀가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야, 사진 안 쓴다. 그래? 저요? 예스! 왜? 내가 사투리 쓰면 진짜 귀여워. 해봐, 해봐, 해봐. 야, 사투리 얘기하면 보여줘 봐. 그 오빠들 죽어. 야, 저기 유라야, 꿈꿔또 한 번 해라, 꿈꿔또. 꿈꿔또요? 어, 꿈꿔또. 오빠가 꿈꿔또, 나 기신 꿈꿔또. 오빠 꿈꿔또. 누가 하지마. 근데 지효야, 지효가 막 안 보여.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안 보여. 아, 지효가 너무 웃긴다. 뭐야? 오빠야, 내 꿈꿔또, 기신꿔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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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연스럽잖아. 아니, 자연스럽잖아. 아, 자연스럽잖아. 형, 이쪽 카메라를 듣자마자. 막 밀고 닫아. 진짜 밀고.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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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둘